취약근로 여성을 중심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마포구에서는 취약근로 여성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망원시장 상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심신치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이동대사증후군과 금연클리닝을 운영했습니다. 지난 18일 마포구는 망원시장 상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동대사증후군과 금연클리닝 심신치유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마포구 취약근로 여성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근로 여성을 중심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실시했는데요. 대사증후군 무료검진, 이동금연클리닝 심신치유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됐습니다. 먼저 대사증후군 무료검진은 혈압, 혈당, 중성지방, 혈중지질, 복부둘레, 체성분검사로 이루어져 검사 결과에 따른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를 해 1년간 재검진, 건강정보, 건강문자를 제공합니다. 이동금연클리닝은 금연상담서비스,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제공 등 상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성공에 도움을 줬고 이후 감정근로자를 위한 심신치유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근로 여성들의 건강을 한층 더 증진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